예 저 저 안경 긴게 그 물겜 예 물겜입니다 물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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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맹이 예 안경 긴게 물맹입니다 안경 안긴게 저 예 준하 형님이고 준하 동생이고 준하 오빠야다 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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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화이트 와 이런게 잡히뻐라 아니 알 들은거 같은데 네 세장이에요 네 이거 갖고 갑니다 물빵하러 세장님 그쵸 이거 꼭짜로 들고 갑니다 예 잘 먹겠습니다 와 씨 소주 안주 소주 안주 해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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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제가 주꼬비 잡은거 한 40마리 한 3 40마리 되겠네 이게 저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춥어가지고 영하 6도 7도 되는데 와 너무 춥어서 안되네 부들부들 떨면서 하니까 열골 조각이 안나오네 네 3 4 4 5 5 5 5 5 5 5 대체 와 뭐 물기가 묻어 있어 가지고 피나는 줄 알았다 불멍하셨죠 불멍 아 따뜻하게 좋다 얼굴이 얼굴 얼굴 따뜻하게 해주니까 노릇노릇 하네 아 지금 공사하네 지금 날이 이래 어두운데 공사하고 있네 아 그 참 날도 어두워지는데 조용히 좀 하시다 시끄럽거로 방성 이씨 시끄럽다고 주꾸미 그 채비 할 때 쓰는 애자인데 그 애자에서 그 물리가 올라온거거든 저 그 선장님 에이 마 마 물 맥이 물 맥이 간하고 애하고 그것도 다 말라놨는데 그건 다음에 몰까 다음에 몰까 같이 세트로 몰야되나 요쇄가 밑에는 열기 올라가게끔 해가지고 지금 얼어가 있어가지고 요쇄쇄올려니까 놓고자 놓고자 안경긴기 물매기 아닙니다 예 아닙니다 오andel다 잡음소리가 다 듣기네 밑에 동네 앰프하는 것 같은데 야! 밑에 똥래 인장! 끄 끄 끄 끄 끄 끄 끄 끄 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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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봤자 안 느낀다 요새 주락이 있는데 시험 문자 보내라 문자 예 알았지 목이 못 가겠다 진짜 오 좀 좀 뭐 쫓깨이 덜 익어도 상관 없지 싶은데 더 바삭 익어야 더 맛있겠나 우와 노릇노릇 첫 찡 입니다 요요요 꾸랑지는 국물 뚝뚝 떨어지고 육장 육장 뚝뚝뚝 떨어지고 와 물매기 이거 이런걸 누가 언제 어떻게 이렇게 구워먹겠노 맞지 구워먹기 힘들지 뭐 바닷가 근처 사는 사람 아닌 이상 맞지 어어어어 예?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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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우와! 우와! 생태! 생태! 뭐고! 코다리! 코다리 절이 갈았다! 코다리 비데기라 해야 되나? 코다리나 동태! 이것보다 훨씬 맛있다! 와! 이거 맛보이고 싶다! 진짜 맛보이고 싶네! 와! 와! 맛있네! 이렇게 뜯어가지고 고추장 갖다 놓고 고추장 이 고추장 이것도 숙성이 역수로 오래돼가지고 한 2년 숙성됐었거든! 이 농막에 계속 있었거든! 봄여름 가을겨울 봄여름 가을겨울 두 번 겪어가지고 완전! 완전! 숙성 잘 됐다! 숙성 조합 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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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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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오랜만에 먹방하면서 행복하다! 와! 행복하다! 진짜 행복하다! 와 진짜 맛있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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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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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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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완전... 와아... 내... 미치거든 진짜 와아... 와... 이... 물메기 이게 뭐 뭐 뭐 뭐 옛날에는 뭐 버리는 음식이었다고 뭐 좀 좀 그 좀 좀 보기 싫고 맞지 물컹물컹하고 뭐 그래서 그런가 옛날에는 뭐 버리고 그랬다는데 이거 이건 대박이다 이거 이거 진짜 대박이다 와아... 살살 넘는다 살살 넘는다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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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와아... 저... 그... 물메기가... 허물허물하다 이거 살 고기가 원래 살이 피대기 해가지고 좀 이틀 동안 말라가지고 구우니까 물컹물컹 안하다 그래도... 이렇게 고기가 이... 이 형체가 있다 형체가 있다 뭐라 해야 되냐 이거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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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다 그거 조구 조구 맛있는 조구 맛있는 그 참조구 맛이 나는데 참조구맛이 맛있네 맛있네 물메기 맛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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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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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모르겠습니다... 내 입맛에만 맛있나... 알긴데... 우리 시청자분들 저... 물메기... 피대기 해가지고... 구워먹으신 분 있습니까...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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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있나... 바닷가 근처 살지 않는 이상... 잘 안먹어볼긴데... 있나... 졸라 맛있다... 진짜 졸라 맛있다... 와아... 와아... 맛있는 걸 안해... 무을 줄 안해 진짜... 와아... 남에 살아서 또 먹어봤고... 이래저래 탕으로 먹고 찜으로 먹고 구워도 먹어도 맛있네... 와아... 은자... 완전히... 귀한 생선 대부분 감에... 물메기 해도 나오고... 막 그렇더라고... 맥... 그냥 먹이는... X맞았다... 진짜... 아니야... X맞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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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은 사실이다... 이게 훨씬 맛있다... 이게 훨씬 맛있다... 맞아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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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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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돔 맛도 나는데 옥돔... 옥돔 맛도 난다... 난다... 나네... 와... 예전에 뭐... 제주도 옥돔을 누가 보내줬는데... 와... 존나 맛있더라고... 맛있더라고... 옥돔이... 옥돔 맛있더라고... 옥돔 맛도 나는데... 진짜... 진짜 나는데... 납니다... 와... 납니다... 아... 이... 약간... 약간... 요렇게... 노루노루... 노루노루 좀 타가지고... 타가지고 있는 거... 이거... 이거... 이렇게 찍으면 맛있다... 와... 씨... 대박이다... 오늘 오늘 오늘... 와...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육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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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첩이... 육첩이 쳤지... 육첩이... 육첩이 쳤지... 잘 익어가지고... 육첩이... 완전... 저...저...저... 대가리 부위는... 조금 뻘겋네... 와... 육첩 육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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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와... 대가리를 아니카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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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따고... 이런 거... 부싸면 더 맛있네... 아이씨... 고기 다 날라갖고... 시... 귀비가... 쑥... 쭉... 작아... 쭉... 쭉... 와... 우아이구야...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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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따고에 붙어있는 살... 쭈... 쭉... 쭉... 와... 와 와 비시즈 비 와 예 최고다 최고 와 네 이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와 와 꽃이다 내가 물고기 먹으면서 꽃이다 이런 말 잘 안하거든 진짜 입맛이 땡긴다 땡긴다 하는게 꽃이다 하거든 와 이 꽃이다 진짜 꽃이다 아닌데 뭐든 먹기만 하면 고소하이 처지긴다 하던데 토다지 마라 토다지 마라 어디 토다노 이 가시나이 이거 누구 니네 몇 살이고 어디 사노 예 예 살살 또 살살 있네 이거는 이거는 모가지 모가지 천장살 살 많네 살 많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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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밖에 없네. 쟤하고 그 주꾸미 낚시 할 때 그 도래 도래하고 150원. 150원. 150원 있네. 150원 하고 아 예 예 예 예 오늘 또 맛있게 방송 맛있게 잘 먹고 구수하이 고소하이 쫄쫄쫄쫄쫄쫄 하이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